여기가 우리 집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깨끗하다 리모델링 있나봐 엄청 오래된 건물인데 대린아 어디가? 어? 받다 호텔? 그놈의 받다 호텔은 뭐야? 우리는 지금 바쿠 여기가 바쿠야 바쿠 여기 근처에 근교 여행을 할거야 오늘 비가 너무 많이 3일 동안 너무 많이 왔대 그래서 그 뭐지? 머드 볼케이노인가? 그거는 못 들어간대 머드 볼케이노 들어가는 길이 다 진흙으로 덮여가지고 그거는 못 들어가고 아무튼 그거 빼고 여섯 군덴가 갈거야 그래서 지금 투어 버스 기다리고 있어 제린이 편해요? 티비 티비 투어 버스 차 엠티 투어 아 도비여선명이 어디있어? 저녁에 지났어? 저녁에 지났어 저녁에 지났어 저녁에 지났어 저녁에 지났어 저녁에 지났어 저녁에 지났어 너무 추워서 코가 빨개졌어 너무 추워 여기는 고부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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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는 10만원 10만원이면 6,000원 6,800원이다 여기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자체가 신기하다 여기가 이게 배가 가라앉는 모습이라는데 사람들이 배에서 떨어지는 모습 엄청 큰 바위다 우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뭘까요? 이게 임신한 여자래 임신한 여자는 머리랑 가슴 이런거 잘 안그리고 배만 배만 임신한 여자 이사 이건 조그맣은 귀여운 그림 하 여기다 그림이 하 하 하 원래 엄청 멋있다 여기 뒷쪽이 머드 볼케너라는데? 아 저긴가봐 머드 볼케너라 엄청 큰 벽화 막 이런거 있는데 그때 우리 거기 어디야? 스리랑카 갔을때 그 시기리야락 갔을때처럼 엄청 큰 벽화가 이런거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가장 하기 위하는 사령관 장난 아니야 완전 화려하다 머스크 안에 들어왔어 이게 누구 무덤이래 성직자 무덤 한 번 기도하고 있어 누구 무덤이야? 무덤이 세 개 네 개 있어 자 이렇게 돌면서 세 바퀴를 돈대 이렇게 무덤을 세 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래 갈수록 제일 잘 타고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기도하고 있어 바다 카페트 봐봐 카페트 아 아 acquisition 과일로 엔진 이거 파이어 템플이야 이거? 아니면 파이어 뭐야? 꺼지지 않는 불 뭐 이런 거 잖아 와 진짜 좁아 진짜 사람이 아 나 엄청 봐 나 너무 좁아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올라와 낭떠러지 낭떠러지 사람이 다 해봤어 여기 너무 위험한데 올라가기로 했어 여기 탑 탑 올라가기로 가야 이따라 사람들 내려오고 있어 장난 아니야 나무판자로 돼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높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나무판자로 돼 있네 얄쌈하고 오로스 야옹이 고양이가 있어 저기에 지키고 있나보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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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되는데 받아 떨어져 조심 조심 나 신들러맘따 부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 엄청 위난 엄청 많은거 같아 계속 키우고 계속 키우고 닭치 키고 있어 이 성 밖에서 보니까 엄청 조그맣하네 성이 되게 생각당하네 다 석유를 시추하는 애 다 일찍 지대에서 다리로 가나갔다가 이제 석위로 가는 건가 봐 가보자 그러면 아빠는 여기가 파이어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큰 산인 줄 알았지 근데 막 큰 산 아니네 그냥 조금만 언덕이네 그치? 언덕이잖아 그냥 진짜 뜨겁다 뜨거워 고구맛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여기 밑에서 가스가 나오는 건가? 진짜 뜨거워 가스가 나오는 거야? 진짜 뜨겁다 갑자기 왜 더 맑았느냐 너무 뜨거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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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를 모아서 뭐 있어? 뭐 생각해보니? 안아는 닭 닭은 마운틴 안아는 버닝 아 버닝 마운틴 이 마운틴은 버닝으로 가는 것이야 오케이